양지아 씨 양지아 씨 달려볼게요 양지이라고 돼 있죠 1km 앞에 양자에 씨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뭔일이 있습니까 어 어 어 언제 보냈지 내가 나 기억이 잘 안나네 언제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아 아 아 기억이 안나 잘 몰라요 왜요 문제가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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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왔길래 아 그때 뭐 뭔가 문자가 왔어 다 주워버려 하고 다 모르겠네 뭐 뭔가 왔었던 거 같은데 뭐 암튼 뭐 잔뜩 왔었던 거 같아 그래서 알고는 계시라고 보내드렸지 그때 기억은 나는데 뭔 내용인지 다 모르겠네 뭐 장황하게 뭘 어 뭐 장황하게 나한테 뭐 보냈던 거 같아 문자 저기 화톡인가 뭘로 어 그래서 그거 그냥 한번 보고 판단하시라고 보내드렸던 거 같은데 내용은 내가 기억이 안나네 뭔 내용인가 아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죠 어 어 어 아니야 토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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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제가 저 저 3월 3일 날 들어갔는데 근데 3월 3일 날 어 3월 3일 어 나는 그리고 정혜원도 아니고 정혜원도 아니고 그냥 도리에 고장 나는 안한다고 그랬어 그런거 가려고 해도 안한다고 나 사고를 타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뭐 패스북인가 거기에 뭐 그룹이 있다고 누가 초대를 했더라고 나는 근데 활동을 안하잖아 안한다고 그랬지 어 뭐르죠 500m 100km 구간단속 끝났어 나는 별로 안쓰는데 어 그니까 어 아니 그니까 어 얘기하지 마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어 그거 뭐 얘기할 필요가 어려웠어 헛설 싣다 100km 누가 나선 끝났어 내가 친하다고? 어 어 500m 앞에서 여기 중에서 있네 아니 그러니까 누구랑 친하다는 거야 내가 아니 그니까 봐봐 아니 그 누구 생각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대현씨가 뭐 한번 물어봐요 저하고 친하냐고 아니 안친하다니까 structurado 감사합니다.